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이 대부분 상승 중인데 삼성 바이로직스가 1.78% 셀트리온이 2천원 하락하네요. 셀트리온은 그동안 오르는 것도 없는데 참 같이 빼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미래에셋데우, NH투자, 삼성, 신한투자, 한화가 지금 매도 상위에 분포가 되어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매도 상위에 삼성, 미래에셋데우, 키움, 한국증권, NH투자. 어제 라방에서 말씀드렸던 FNF는 오늘 급등을 했네요. 오전에 아주 소량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소량 매수한건 또 날라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주 매수운동을 합니다. 쉽지 않은 셀트리온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도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꼭 확인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